저는 충북 청주에서 온 곽태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병이 알러지 피부병 밤에도 막 긁으면 잠도 못 자고 긁느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주사 맞으면 일주일 빤하고 그거 독 있는 몸에 염증과 독이 있는 식품을 시켜 먹으면 여전히 간지러워요. 그리고 또 영유성 식도염도 심했어요. 먹기만 하면 막 트림이 계속 올라와서 사회생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도 풍기고 그리고 또 이제 위염이 유계양에 딱 고쳐가지고 이제 상피조직검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약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에 작년 7월 5일날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로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양일권 박사 원장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마침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 열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적어가면서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다 먹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 독이 돼가지고 염증이 돼가지고 내가 몸이 가렸고 유장도 그렇고 모든 게 질병이 됐구나 싶어서 이제 싹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강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이제 하루에 두 편 이상 그래가지고는 끊으니까 그 알러지 피부병도 싹 꽂혀지고 그리고 또 저기 아 디톡스를 하도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사업이 바쁘다고 우선 효소 시켜드릴 테니까 그걸 좀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시키니까 오일 품질이 없다고 이제 오일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오일을 이제 하는데 아이고 거기에 어떻게 사랑으로 그 저기 자세하게 나왔는지 아이고 배도 안 고프고 너무 할렐루야 웃으면서 막 그걸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완전히 그냥 고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들으니까 또 5대 식품 그거를 또 100번 씻고 운동하고 이제 그런 걸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다 고쳤는데 제가 이제 수중냉증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차로 말할 것 같으면 폐차시켜야 되는데 수리 좀 해서 살아보려고 아들한테 언제 나를 여기다 데려다 줄 거냐. 효소를 먹어본 결과 내 병이 이렇게 좋아지고 다 고쳐지는데 나를 좀 제발 데려다다오. 그랬더니 시간을 좀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월이나 5월 된다고 그랬더니 5월 12일 날 데려다 줄 시간을 냈다고 그러면서 바르다 줘서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그동안에 처음 4주 시작하기 전에 디톡스를 열흘 했어요. 나는 5일만 하려고 했는데 내숙에 계신 그분께서 5일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10일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좋아지고 또 저기 10일 할 동안에는 찜질을 해도 땀이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근데 10일 끝나고 보호식 이틀 하고 땅구녕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점점점점 좋아지고 이제 산소도 먹고 이제 걷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식품으로만 사모님께서 날마다 연구하셔서 그걸 먹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막 그 찜질방에 막 갔다 하면은 막 누웠다 하면은 막 머리서부터 막 발톱 끝까지 막 땅구녕이 열려가지고 아주 수건을 짤 정도로 그렇게 땅구녕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도 이제 좋아지고요. 또 이제 그 수족냉증도 손은 이제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저기를 하고 왔어요. 장을 지친다고. 내 몸이 손이 따뜻해지면 장을 지친다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손을 싹싹싹 비비고 따뜻할 때 만져봐라 그래. 고치고 왔다. 아니 그리고 지금도 좀 따뜻해졌어요. 손은. 발톱 있는 데는 좀 차졌지만. 그리고 그것 부담도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영적으로도 또 치료를 받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침내식도 또 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뜻으로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 부담도 여기를 이제 환자가 오게 되면 참 아주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환신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아주 그래가지고 치료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단 또 산소 음료원도 먹죠. 막 그래가지고 날마다 치료를 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지냈다가 이제 퇴수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8주의 오늘이 이제 끝나는 날 퇴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참 배가 너무 부르고 막 즐겁고 기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